김효실의 가수입니다. 김효실 인천의 가수 인천을 대표하는 가수 자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? 가슴에 묻은 사람 내 가슴에 묻은 사람 내 초초 두 곡을 가입합니다. 김효실 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슴에 묻은 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묻은 사람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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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에 온 거였다 슬픈 땐 아래 함께 주세요! 큰 현식입니다! 그가 어디서 믿어서 вдруг 안 넘기러는 적은 너도 나를 헷갈래처럼 너는 그래서 다시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